오늘은 총정리적인 개념으로 중동 역사를 에너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기원, 중동 질서의 본질, 그리고 보통 어디서 싸움이 시작되고, 어떻게 싸움이 끝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 퍼질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에너지를 통해 살펴보는 중동 분쟁사를 보면 우리가 큰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에서 에너지는 뭡니까? 석유죠. 단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석유가 왜 중요하냐? 우리 현대인들의 이동, 수송, 유통, 생산, 전투, 물가, 금융, 이 모든 게 다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석유를 지배하는 게 곧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석유가 다 어디 있냐? 중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국에도 있고 남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장량은 다 중동에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미국의 생산량이 중동보다 훨씬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1930년대, 40년대 무렵인데 그때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우디에서 유전이 터지고 난리가 나면서 30년대 후반부터 역전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근데 재역전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2014년에 미국에서 석유가스 기술, 그러니까 수화 파쇄법이 완성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오게 됩니다. 석유 얘기를 하는데 록펠러 얘기가 아니고 저는 1차 대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인 석유의 제왕이 록펠러였죠. 근데 그 이후에 석유의 중요도에 대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전쟁입니다. 1차 대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독일 제국의 황제였던 빌헬름 2세인데 이 사람 때 독일 제국의 해군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독일이 바라봤었던 영국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대형 제국을 의미하는 국기가 문어 머리 위에 달려있고 이 문어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서 영국의 촉수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독일의 해군력이 증대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빌헬름 2세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군함들이 다 석탄으로 돌아갔거든요. 석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당시에 1차 대전 전에 영국의 해군 장관이 누구였냐면 처칠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독일 제국이 배를 계속 만들어 석탄 나오는데 다 지배해. 그래가지고 전세계의 석탄을 막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에 증가하는 해군력을 보면서 처칠이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전에 1911년에 처칠이 해군 장관으로서 무슨 명령을 내냈냐면 영국의 모든 함대 연료는 석탄이 아니고 석유로 바꾼다. 그럼 석탄에서 왜 석유로 바뀌었냐면 에너지 효율성. 무게가 덜 나가고 배가 더 빨리 더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을 잡기 위해서는 석탄이 아니고 석유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석유 어딨노 물어보니까 당시에는 이란 왕국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더라.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영국의 계산이 빨라지는 겁니다. 마치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아 문제를 어떻게 할까 미국이 고민했던 것처럼 1차 대전이 진행될 때부터 이미 중농을 갖고 어떻게 할지 영국이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일단은 독일 편에 붙은 오스만 제국을 깨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이 여기 중동 일대를 당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1차 대전 때. 근데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아랍 민족들을 추동해서 오스만 제국한테 반란을 일으키도록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아랍 사람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투르크 민족이 만든 게 오스만 제국이고 거기 밑에 아랍 민족들이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이 있으면 그 위에 명나라 한족의 명나라가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또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조선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라. 그래서 당시에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내부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여러 아랍 민족들을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리빈 후세인이라고 하는 하심 가문에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 밑에 헤자즈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 밑에 왕국 있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아래에 있는 헤자즈 왕국에 알리빈 후세인 왕을 찾아갑니다. 누가 찾아가냐면 여기 제가 지도에 사진을 가리키고 있는 맥마흔이라고 하는 이집트 안에 있는 한 중령인 맥마흔 중령 또는 이 사람이 외교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알리빈 후세인을 찾아가는 거죠.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쿠데타 일으키면 영국이 나중에 당신한테 아랍 연맹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가간 거죠.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아랍 민족도 다 데려와라. 그게 바로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때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왜 왔다리 갔다리냐면 1917년에는 뭘 선언하냐면 벨프어 선언이라고 영국의 외무장관이 벨프어였거든요. 아스벨프라고? 이 사람이 벨프어 선언을 했는데 뭘 선언했냐면 이거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주권국을 만들어주는 거를 약속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1916년에 이 사이크스 피코 선언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중동 안에 있는 석유를 영국이 양보할 마음이 없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인 거죠. 군사적으로는 아람민족의 봉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맥마흔 선언을 때렸고 사이크스 피코 선언은 뭐냐면 중동을 반으로 갈라서 북쪽은 프랑스가 같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쪽은 영국이 같고 그러니까 석유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는 1916년 사이크스 피코 선언이고 그다음에 1917년 벨프어 선언은 금융적으로 1차 대전 때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네 나라 만들어줄게 벨프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영국이 중동 안에서 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선언이거든 유대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 군사 정치적으로 아람민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맥마흔 선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석유를 가져와야 앞으로 독일을 계속 지구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크스 피코 선언을 한 겁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에는 스웨즈 운학이 있기 때문에 인도양으로 나가는 진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크스 피코 선언에 더 몸을 맨 것도 있고 여기서 스텝이 다 꼬이는 겁니다. 아람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맥마흔 선언은 어디 갔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이주를 허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벨프어 선언을 했잖아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100% 지원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의 영국의 정책을 알아야 지금의 분쟁의 기원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중동에 보십시오. 제가 아까 30년대 사우디에서 유전이 터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영국은 이미 이란의 빨대를 꽂고 석유를 가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영국이 힘이 강했으면 중동에 있는 석유를 다 가져갔을 거야. 근데 루즈벨트가 딱 보더니 석유 때문에 일본이랑 전쟁 났고 석유 때문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보면서 미국이 생산과 전투에 있어서는 석유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뭐 듣자하니 중동에 석유 많다면서 이러면서 딜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앵글로 아메리칸 페트롤림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1944년에 맺어진 겁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처칠 중동을 딱 반으로 갈라서 북쪽 이란 쪽은 당신이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라크는 중립지대로 놔두고 이라크 밑에 사우디 이쪽은 미국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반반 제한을 한 거죠. 근데 영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차 대전 때는 이미 미국이 최강국가로 올라섰고 영국은 진흥이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란에는 예전부터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찾아가가지고 20세기 초반부터 이미 석유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란 왕국 시절에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페이니를 만들어서 20세기 초반부터 석유를 끌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양보한 거는 오랫동안 너네가 이란에서 석유를 가져왔던 그 이익은 가져가지 않겠다. 다만 새롭게 발견되는 거는 다 우리 거. 이렇게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로펠러가 미국 내에서 다 석유를 캐내고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중동 가져왔냐. 왜 그런 거냐면 30년대 후반에 석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시선이 석유를 쏠릴 때 미국이 당시에 겁을 먹었던 게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당시에 기술이 부족해서 북미 지역을 막 싸돌아달았는데 석유가 매장된 데가 아주 끝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30년대 후반에. 그래서 당시에 미국 정부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야 전세계 다 뒤져서라도 석유가 있는데 빨리 찾아내.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지질학자 중에 에버렛 리 드골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우디를 돌아다니는데 사우디에 보니까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 거라. 게다가 중동 전역을 돌아봤는데 어딜 가도 그냥 삽으로 찌르기만 하면 다 기름이 터져. 그래서 이 사람의 명언을 남겼는데 중동의 석유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포상이 될 것이다. 3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질학자가 중동에 매장되어 있는 이 석유량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게 됐고 45년에는 루즈벨트가 죽기 전에 빈살만의 할아버지거든요.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우디의 당시 왕인 이븐 사우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루즈벨트와 이븐 사우드가 만나서 도장을 찍는 거죠. 미국은 안보를 약속하고 이븐 사우드는 석유를 약속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우디는 친미 일변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또 땡큐인 게 뭐냐면 사우디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석유를 팔 때 달러로 결제하게끔 해달라. 당시에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달러가 기축통화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적인 도움까지 사우디가 제공하게 되면서 마! 사우디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라! 미국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그래서 사우디의 출발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오펙이 60년대에 만들어지고 70년대부터는 오펙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국한테 대항하는 그림 근데 그 전에는 메이저 소규 회사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이끄는 시대 때 뼈락의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이 탄생했던 시대가 바로 루즈벨트와 사우디의 관계가 체결된 45년부터 오펙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평가받는 70년까지 이 30년 가까이 시기는 영국과 미국계의 계열의 소규 회사들이 대박을 쳤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 계열의 이런 회사들과 그 다음에 영국의 회사인 BP, 그 다음에 셸 이 두 기업은 영국 기업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사우디에 가서 미국 기업이 특히 파이프라인을 딱 넣고 이거 다 우리꺼 그 다음에 이란에 가서 영국이 파이프라인을 꽂고 이거 다 우리꺼 그러면서 전세계 석유시장을 선도했던 거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일곱 개의 기업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븐시스터스라고 칠공조 또는 일곱 참여 기업이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의 기업이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다 통제하는 거라 일곱 개의 기업이 가격을 다 통제했던 시대가 바로 45년부터 70년대까지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영국이 힘이 셌던 거죠. 영국과 미국이 다스러 나가던 중동의 질서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한편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파이프라인을 꽂고 석유를 막 가져가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건국인데 그때까지 한 3년 동안 마치 우리나라도 해방전국 45년부터 48년까지 계속해서 좌파 우파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우리는 벨포 선언 믿고 여기 들어왔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반대로는 팔레스타인 민족은 아니다 우리는 맥마운 선언을 들었다. 이러면서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벵구리온을 비롯한 벵구리온이 당시 민족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메나힘 백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청년 장기였고 그 다음에 이츠하클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고 암살당에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청년 장기였고 훗날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로 그리고 벵구리온을 중심으로 독립을 하게 됐던 거죠. 나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런 데가 영국이 우리 여기 맡겼다니까 근데 유태인들 너네 여기서 뭐하노? 이러면서 어? 너네 없어져야 돼. 그래서 당시에는 이집트가 대빵 노릇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게 48년 5월 15일부터 일어났었던 49년 3월까지 이어지는 1차 중돈전쟁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원사이드로 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잘 무장돼 있는 정신적으로 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전투 경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한 나라의 지정학적인 중요도를 미국이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중동에서 터키, 사우디, 이란 이란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로는 부족하고 당시에는 냉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뒤부터 미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또한 알아야 되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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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